송균관 1087년에 이곳을 옮기고 국가관리들을 양성하였습니다. 당시 국자감으로 불리우던 이 건물은 그 후 송균관, 국자감 등으로 여러 번 이름이 바뀌어오다가 1362년에 송균관으로 고친 뒤 오늘까지 그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. 송균관에는 강당으로 이용되던 명륜당과 강의실이었던 대성전, 학생들의 합숙이었던 동제서제와 동무, 소무, 향실전경각 등 18동의 건물 유족들이 있습니다. 상급생들을 위한 대성전 구역과 조급생들을 위한 명륜당 구역을 온격히 구별하였습니다. 명륜당의 지붕 형식은 배집으로, 대성전은 합각집으로 하고, 크고 작은 건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것 등은 당시 학교 건축의 일반적 특징과 우리 선조들의 재치있는 건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건물들은 엄격한 유교 교리에 따라 장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육기관인 송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육기관인